자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원래 7, 8월 달에 단원별 모의고사를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정말로 모의고사 형태는 사실 문제를 진도와 상관없이 문제를 풀어내기 때문에 상당히 능력이 좀 돼야 돼요 나 말고 여러분들이 근데 원래는 단원별 모의고사는 실제 9월달 10월달 하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근데 7, 8월 달에 땡겨가지고 단원별 모의고사를 하는 것은 정말 내 기억에 20년이 넘는데 단 한 번도 없어요 좀 걱정스러워해요 제가 이 사람들을 예를 들면 그냥 잠깐만 40문제가 되잖아요 5G선당이니까 갚하면 얼마예요? 200개 지문이에요 근데 200개 지문을 모두 해석한다는 게 이게 2시간 반 정도에 상당히 무리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력이 좀 많이 올라와 있으면 이렇게 축축축축이 나고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진도가 나가는 부분은 아마 그래도 좀 받아들이는데 특별법이나 계약법을 했던 부분들은 워낙 본지가 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문제를 푸는 게 좀 무리수가 있긴 한데 이게 1회 때하고 2회 때하고 3회 때까지는 무리수가 될 거예요 이게 근데 4회부터 5회부터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같은 파트를 1번부터 예를 들면 40번까지 민총 물권 계약 특별법을 보잖아요 그럼 7번을 볼 거거든요 그럼 실제 전체를 7번을 돌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체의 범위를 그래서 실제 단원별 우리가 진도 단원별 문제가 아니고 모의고사 형태로 가는 것은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잘 참으면 실제는 7번을 다 모두 맞추고 나면 실력은 엄청나게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단원별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안 보잖아요 진도별은 지나가버리면 다른 걸 보고 다른 걸 보니까 근데 이것은 계속 같은 파트를 보는 거거든요 7번을 그래서 처음에 힘들더라도 보면 되는데 1회 끝 평균 점수는 48.58입니다 50점이 넘지 않고 겨우 과락을 면했어요 전체 평균이 뭐 그럴 상관없습니다 아까 1등을 보니까 1등이 총 몇 개였더라? 아까 35개였던가? 금문이 있더라 근데 정말 잘한 거예요 7월 달에 모의고사를 봐가지고 35개를 본다는 것은 쉽지가 않는 겁니다 그건 실제적으로는 문제를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점수가 왜 헷갈렸는지 나오거든요 지금 제가 이게 모의고사 문제고 그 다음에 50점 이하로 점수가 나온 것들은 제가 표시를 이렇게 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주안점은 되긴 되는데 좀 어이가 없는 문제가 50%를 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들 풀다 보면 어이가 없을 거라고 느껴질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뒤로 가면 갈수록 왕창 틀렸던데 있는 속도를 못 맞힌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고지랄했어요? 그럼 시간 안배를 잘해야죠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문제를 풀 때는 20분을 풀어도 괜찮고 15분을 풀어도 괜찮아요 한 문제가 그런데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럼 시간 안배를 하셔가지고 그 시간 내에 풀어야 돼요 모의고사는 무조건 스피드감 있게 풀어나가야 돼요 그런데 공부할 때는 천천히 풀어도 상관없어요 꼼꼼히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문제 한번 봐볼게요 이제 1번을 보면 이 문제는 거의 뭐 틀리지 않았더라고요 틀리면 죽음이죠 저번 주에 했는데 이걸 틀려버리면 자 의무부담 행위가 아닌 것은 되어 있죠 마스터북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13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 의무부담 행위가 아닌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채권 행위가 아닌 것은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의무부담 행위나 채권 행위가 같은 말인데 특징을 좀 이야기해 볼게요 채권 행위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계약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두 번째에는 의무부담 행위라고 했죠? 의무부담이라 그래요 의무부담 행위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의무부담 행위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돼요?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안 남는다 이행의 문제가 남아요 남아 이행의 문제가 남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타입 물건도 돼야 안 돼요 타입 물건도 가능하다 이 세 가지가 특징인 거고 의무부담 행위, 채권 행위 반대 개념이 뭐가 되는 거예요? 물건 행위라고 했죠? 물건 행위를 또 유사성 있게 뭐라고 한다? 이걸 처분 행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는 물건 행위니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이 들어가면 다 물건이잖아요 여기다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 했어요? 채권을 양도하는 거하고 채무, 면제 돈 갚지 마세요 이러고 조심해라고 내가 항상 표시를 합니다 프린트도 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이행의 문제가 남아요 안 남아요?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그죠? 그럼 타입 물건은 돼야 안 돼요? 타입 물건 처분 권한이 없습니다 타입 물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될 거예요 1회 때는 민법 총칙이 중심이 되고요 2회 때는 물건이 중심이 되고 3번은 계약법 네 번째는 특별법이 중심이 되고 다음에는 뭔가 중요 부분이 중심이 돼요 설명을 할 때에 아셨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가르는 건데 이건 교환 계약이죠 이건 뭐예요? 임대차 계약 이건 재매매 예약도 계약이죠? 예약 계약입니다 이거 계약이죠? 그럼 이건요? 준 물건 행위, 처분 행위죠? 이거 두 개 옆에 써놓으세요 채권 양도, 채무 면제 지지전 이런 식으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채권 양도, 채무 면제예요 채무 면제 이 정도 정리를 해놓으시면 구별은 분명히 할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거고요 42번에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 오시면 되는데 얘는 마스터북 24페이지에다 규정을 뒀습니다 나중에 혹시 찾아볼 때 여기를 찾아보면 되거든요 틀린 것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 동그라미죠 얘는 유효, 무효? 무효죠 그럼 얘 무효는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그럼 선의 제3자에게도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선의 3자는 보호가 돼야 안 돼요?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바꿔볼게요 여기 반사회적 법률 행위라고 되어 있죠? 그럼 반사회적 법률 행위 위에다가 하나 더 써볼게요 강행법규라고 써볼까요? 강행법규, 그 다음에 백사조, 불공정 법률 행위 이 세 가지는 이 세 가지는 이 내용이 전부 다 뭐예요? 같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전부 다가 그래서 앞에가 불공정한 법률 행위 백사조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항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강행법규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이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 다음에 첩계약의 대가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에 주었습니다 누가 땡 잡은 거예요? 첩 그럼 이걸 부당리도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이 된 거죠? 그럼 쌍방인가요? 일방인가요? 쌍방 모두, 양쪽 모두 다 쌍방에 반환 청구가 안 된다 이렇게 해요 왜 이 쌍방 반환 청구가 안 되냐면 불공정 법률 행위 있잖아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피해자는 반환 청구가 되고 폭리자는 반환 청구가 안 되거든요 거긴 갈라친단 말이에요 세 번째 반사회적 법률 행위 당사자 무효인 줄 알고 추인했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하죠? 그럼 무효행위 추인이 돼? 안 돼요? 안 돼 그럼 새로운 법률 행위로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반사회적, 여기에다가 써볼까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강행 법규, 그 다음 또 하나 뭐예요? 백사조, 같은 맥락이죠? 이 세 가지는 무효행위 추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통정의 표시는 유효가요? 무효가요? 무효, 그럼 무효행위 추인을 적용해서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 세 개만 아니면 되거든요, 이 세 가지만 비지니 의사 표시 있죠? 원칙은 유효지만 상할 수는 뭐예요? 무효죠? 그럼 상할 수 무효가 됐을 때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비지니 동정은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행위 추인이 가능해요 그런데 반사회 질서, 강행 법규, 불공정 법률 행위는 추인에 의해서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정확히 구별하고 계셔야 됩니다 양도소득세라 왔네 양도소득세는 103조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103조 위반이 아니다 보이시죠? 명의신탁 동그라미 쳐볼래요? 명의신탁은 103조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강행 법규 위반이 돼서 무효죠? 강행 법규 위반이 돼서 무효이지만 103조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불법원인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서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 이건 몇조 위반? 선풍기에 위반된다 안 된다? 된다 다만 이것과 비교되는 게 뭐였었죠? 민사사건이죠 그럼 민사사건의 성공보수는 유효죠? 유효 그래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하고 민사사건의 성공보수 두 개를 좀 구별해서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지문들 다섯 개가 모두 딱딱 이렇게 붙어야 돼 내 입맛에 그래야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3번 자, 여기 보니까 적극가담이 보이네 그렇죠? 적극가담 보이면 100% 이중매매입니다 오래 조심해야 돼요 이중매매 첫 번째, 갑은 자기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했습니다 그럼 갑이라는 사람을 1차 매매가 있었는데 등기가 넘어왔어요? 안 넘어왔어요? 안 넘어왔어요? 잘 알고 있네 그럼 잘 알고 있다면 누구예요? 병은 2차 매매를 하고 있는데 얘는 아기자네 그렇죠? 그리고 얘한테 뭐예요? 적극가담을 했네요 그렇죠? 그럼 이 친구가 이렇게 적극가담을 한 거잖아 적극가담을 해서 등기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병의 등기는 유용가요? 무용가요? 103조 위반이죠? 적극가담 위반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쌍방 부당이득 반환 된다 안 된다 내가 했죠? 이중매매는 무조건 고정화시켜라 답을 1번, 어른 병이라는 사람에게 직접 말소 된다 안 된다 뭘로 가라? 대의말소가 된다 2번째, 직접 손해배상은 된다 안 된다 직접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죠? 그 다음에 3번째, 채권자 대의권은 돼 안 돼? 돼, 돼, 돼 채권자 치소권은요? 치소권은 안 된다 그 다음에 4번째, 유치권 되나요? 유치권 행사? 몰라, 안 돼 안 된다고, 유치권 안 돼요 다섯 번째, 얘 소유자야 아니야? 진정명이 돼 안 돼? 진정명이 안 된다 그러면 거의 줄이는 여기서 나오거든요 이 세 개에서 보통 답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1번 지금 적극가담 했죠? 그럼 갑과 병사의 매매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죠 적극가다 그럼 강행복규 위반의 무효인가요? 103조 위반의 무효인가요? 얘 무효는 103조 위반의 무효지 혹시 강행복규 위반의 무효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103조 위반은 돌려받을 수가 없지만 강행복규는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근거가 중요합니다 2번, 을은 누구예요? 을 누구냐고? 일 매수자 머릿속에 그림 그려놔야 돼요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죠? 그럼 제가 프린트를 나눠줄 때 저번 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이게 무슨 표현이라고 했어요? 직접이라는 표현이다 그래서 을은 병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건 진정명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 표현과 같은 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을은 갑을 대비자 들어왔네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 이걸 채권자 대의권이라고 하죠? 채권자 대의권 네 번째, 병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정이 선입니다 그럼 누구예요? 정, 선이죠? 죽었게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죠 그렇죠? 무조건 정만 나와 정은 선이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세 번째, 을은 갑과 병사의 매매 계약에 대해서 몰라 채권자 치소권 보였죠? 끝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될 수 없다 채권자 대의권은 되고 채권자 치소권은 안 되고 오케이 그럼 결국은 지금 이 바닥에서 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기억하면 되는데 올해 이중매매는 신경을 쓰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됐고 3번까지는 그래도 그래야 배웠다는 태를 냈나 봐요 그래서 3번까지는 괜찮았는데 4번부터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4번이 어디 갔어요? 4번 44번에 오시면 갑은 을에게 부동산을 증의하면서 증여서를 은익하기, 면하기 위해서 매매한 거란 말이야 이게 지금 은익행위거든요 이게 여기 짰잖아요 이걸 그런데 증여세를 면탈할 목적이잖아 내가 보면 증거가 너무 많아 힌트를 주는 게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아들한테 을에게 뭐 하고 싶은 거야? 증여를 하고 싶은 거고 증여를 받을 생각이 있는 거지 그런데 증여세가 세단 말이야 그러니까 뭘 가장한 거야? 매매로 가장을 해서 등기가 넘어간 거야 그러면 증여세는 요건을 받치면 유효, 무효? 유효 이거 매매는 뭐예요? 통정이죠? 그러니까 무효 그럼 등기는 매매로 넘어오나 증여로 넘어오나 유효, 무효? 이건 유효란 말이야 그럼 소유자가 누구예요? 을? 그런데 이게 팔았을 거라고 병한테 그런데 이 병이 선이면 말을 말아 뭘로 나와? 아기로 나온다고 아기 그럼 앞에가 소유자죠 그럼 등기 가져왔죠? 언폐물 법칙이죠? 그럼 왜 소유권 취득해요? 못해요? 한단 말이야 지금 답이 나와 있는 꼬리거든요 이걸 넣으면 돼 여기다가 그럼 여기 이제 갑과 을건의 증여계약을 물어보는 거야 증여계약은 은익행이죠 그럼 유효, 무효 요건을 갖추면 유효가 된다 건들 것이 없죠 두 번째 갑과 매매계약이야 통정이죠 짰으니까 그럼 유효, 무효 통정으로 무효입니다 세 번째 병이 상대방이잖아요 여기 여기 병 병이 허위표심을 알면서도 을로부터 매수해서 알았다는 건 뭐야? 악이 악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어요 그럼 얘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 없어? 아 있다 해야지 맨날 입으로는 언폐물 법칙이라고 떠들면서 이걸 응용을 못해버리면 안 된다고 이게 정답이 50%가 안 넘은 거야 그럼 여기 봐봐 이 사람이 지금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소유자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소유권 취득하지 얘가 선학을 왜 따지냐고 따질 필요가 없지 그럼 얘는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없다가 아니고 있다 그래서 여기 정답이 3번이 된 거예요 자 다시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넘겨받은 정이 악이자네 그럼 무슨 상관이야 얘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얘 악이자도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또 물려받았어 얘가 악이자죠? 소유권 취득을 못해 하죠 언폐물 법칙인데 한 사람이 살면 쭈루룩 살아 그래서 끝털에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얘 보호된다 안 된다? 된다 얘도 뭐예요? 언폐물 법칙이죠? 자 5번 갑과 을사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사회 행위에 해당한 경우라면 채권자는 사회 행위를 이유로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통정의 표시 있었잖아요 그럼 통정의 표시는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대의권이 돼야 안 돼요? 되거든요 이중매매는 안 되지만 여기서는 색달라 사회 행위가 뭐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 이상해 그렇죠? 이 사회 행위가 뭐냐면 채권자를 해야 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사회 행위라 그래요 그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 짜고란 글자 아니 뭘 틀려도 괜찮아 짜고 나왔잖아요 통정이잖아요 그러면 신경 쓰지 마 그냥 채권자 대의권 채권자 취소권이 된다 안 된다 오케이 그렇게 해버리라고 그냥 그러면 그게 속편할 수도 있어요 오늘 뭐 틀린 거 괜찮지 뭐 다음에 안 틀리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1, 2, 3에서 답을 못 받는 건 문제가 좀 있어 이건 맨날 우리가 뭐라고 그래 은익행위 할 때 은익행위 증여는 유효, 무효 유효, 매매는 무효, 등끼는 유효 그럼 아기 3자는 소유권 최대 갈 수 있다 그렇게 해놓고 여기 와서 아면 딱 까불고 이거 안 된다 그래 버리면 안 되지 이거 이해 됐죠? 이게 29회 때 30회 때 지문이 형성이 된 거라고 지금 시간이 좀 있어요 터울이 돼가지고 나온지가 자 그 다음에 45번 가볼게요 이게 정답률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이게 정답률이 20%밖에 안 되니까 그 8명이 틀린 거거든요 이 문제가 이게 왜 틀렸을까 아마 판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사기와 차고와 사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보이죠 이건 마스터 페이지입니다 지금 동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거니까 해볼게요 차고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중요분의 차고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차고자가 차고자가 누구요? 취소 하려는 사람 이 차고자가 취소 하려는 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차고자를 뭐라고 불러요? 효력을 부인하는 사람 다른 말로 효의자 그럼 이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차고라고 돼 있죠? 중요 부분의 차고를 누가 입증해? 취소 하려는 사람 차고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맞죠? 중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할 필요는 없어요 중과실 누가 입증해? 오케이 오케이 상대방이 입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고에서 입증 책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이걸 정리해 보면 이거네 중요 부분의 차고는 누가 입증해요? 여기는 표의자 표의자 다른 말로 차고자 그 다음에 중과실은 누가 입증해? 중과실은 상대방 그렇죠? 여기는 효력을 부인하는 사람이고 여기는 효력을 유지하는 사람 그래서 이 입증 책임 두 사람은 꼭 좀 기억을 하세요 알겠죠? 꼭 좀 그 다음에 세 번째 채권자와 제3자 간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있어서 채무자의 동일성 여기서 본 것 같은데 채무자의 동일성 아까 현황, 경계, 채무자의 동일성 법률에 관한 차고, 양도소득세는 중요 부분의 차고에 해당된다 했어 했어? 그러면 이게 채무자의 동일성은 채무자가 갑인 줄 알았는데 개털, 의리더라 이거 아니야? 그럼 이건 중요 부분의 차고도 아니다 중요 부분의 차고에 해당이 돼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아니 좀 봐줘요 가끔은 자, 중요 부분의 차고는 취소가 돼, 안 돼? 되지, 된다고 자, 3번 표의자가 차고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상대가 손해를 입었네 그럼 차고는 위법이 돼, 안 돼? 그럼 손해를 입었죠? 그 배상했죠? 안 해줘? 안 해줘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상당히 중요한 지문들이에요 이거 이것도 지금 자, 그 다음에 4번에 오, 기망이네 기망은 사기죠? 그러면 사기는 뭐라고요? 봐봐 차고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사기나 강박은 경제적 불이익을 따지 안 따죠? 안 따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여기 동계 차고 같은 거 따지 안 따죠? 안 따죠 뭐가 포인트야? 사기 사기, 사기 보이죠? 사기는 경제적 불이익이나 동계 차고 이런 거 안 따져요 사기가 포커스야 사기가 되어 있으면 중요 불의 차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안 따진다니까? 사기 쳤다는 게 나쁜 놈이라니까 그럼 사기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럼 사기에 의한 취소는 동계 차고든 경제적 불이익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야 손해가 발생이 되어야 되나? 손해 발생이 없어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때문에? 사기잖아, 사기 차고는 혼자 착각한 거니까 다 따져야 돼, 일일이 그런데 사기나 강박은 따지 안 따져? 안 따진다니까? 외압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안 따지고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고 그건 고의성이 있다는 거야 기망의가 있다는 건 고의가 전제가 돼 있다는 거야 그런 건 건너지 말고 혹시 과실로 이것만 조심하라고 고의가 없어도 고의여 알겠죠? 그 다음 이거 봐봐 채무자가 아까 물상보호 증인을 기망하여 이게 뭐야? 아니, 지금 사기가 아니라 이게 제 3자 사기인데 채무자가 물상보호 증인을 기망했잖아요 그럼 은행, 채권자가 상할 수가 있어야 취소가 된다고 그럼 이건 3자 사기지 그럼 채권자가 지금 뭐예요? 선이 무과실이잖아 그럼 선이 무과실이라는 건 3자가 사기 강박했다는 걸 전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럼 물상보호 증인은 취소 같아, 안 돼 안 된다고 아까 여기 물상보호 증인 그 다음 여기 주체무자평 주체무자죠? 여기 은행이 있잖아, 을 여기 채권자, 은행 그제 은행 그럼 보증계약을 누구하고 한 거야? 이 둘이 한 거잖아, 보증계약을 그럼 이 친구가 사기 강박한 거잖아 그렇죠? 그럼 이 물상보호 증인은 이 보증계약을 뭐하고 싶어? 취소하고 싶지 3자 사기잖아 그럼 여기가 마음대로 취소하면 안 되지 그럼 누가? 이 채권자, 상대방이 얘가 사기 쳐가지고 보증계약을 맺었다는 걸 알았거나 알 수가 있어야 뭐야? 갑은? 취소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대방이 뭐라는 거야? 선이 무과실이잖아요 그럼 취소가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취소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됐던 건데 아까 우리 수업시간에 했잖아요 이제 알겠죠? 이거 기억력만 오래 가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프린트에 다 이게 있어요? 없어요? 진짜 그 프린트 좋다니까 6번에 오니까 6번은 다시 또 회복을 하더라고 점수가 평균 점수가 65%가 넘어가더라고 한번 봐볼게요 46번 지금 이게 대리권의 종합문제잖아요 이 스타일을 좋아한다니까 엄청 좋아해, 지금 이 스타일을 이 스타일을 엄청 좋아하는데 지문이 길긴 해요 그런데 쫄지 말라고 종합이니까 그러면 갑의 대리는 누구야? 을 그러면 그림 그려줬어? 을 상대방 누구? 형 여기다 갖다 놓고 1번부터 5번까지 지문이 다 달라 어떤 놈은 대리행위하자 어떤 놈은 대리권 남용 또 어떤 놈은 대리권의 범위 지문이 달라진다고 이게 종합이라고 이건 현명이네 의리, 대리인이 오른 거죠 현명 안 했죠 계약을 체결했죠 그럼 현명을 안 하면 누구를 위한 걸로 봐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첫 번째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 세 번째 상할 수가 있으면 본인에게 효과가 계속된다 그럼 누구를 위한? 병이 대리행위임을 알았네 알 수 있었다고 상할 수 그렇죠? 그러면 병은 누구에게? 갑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원래 이 지문은 원래는 현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러면 1번, 2번, 3번을 쳐야 된다고? 현명 안 한 거죠? 그럼 첫 번째는 누구?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이게 첫 번째죠 그럼 누가 책임져? 대리인이 두 번째, 두 번째는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치소할 수 없다 세 번째는 현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대리인한 걸 알았다는 거야 상할 수 상할 수가 되죠 그럼 누구한테 기속된다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이 된다 그럼 지금 여기를 물어보는 거야 이거 뭐라고 했어요? 병이 상대방이 대리행임을 뭐야?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알 수 있었다는 건 누구에게?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그럼 본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야 된다 이거지 이거 애화해야 된다고 이 세계를 두 번째, 현명했잖아 그럼 현명 나오면 뭘 생각해라? 여기 봐 현명은 무슨 생각? 대리권 남용이 되는 거지 그럼 대리권 남용은 원칙을 물었어 원칙은 뭐라고 했어? 현명한 대로 표시한 대로 유효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 본인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진다 이게 갑이 책임을 지는 거야 원칙을 물었으니까 대리권 남용 원칙은 유효 본인이 책임을 진다 그래서 갑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야 되지 있다 3번 의리 병에게 사기를 행했어 누가 행한 거야? 의리 누구를? 지금 내가 왜 물어보냐면 치솟권자가 누구여? 병인 거야 병이죠 그럼 병은 본인이 알았냐 몰랐냐 상관없이 무조건 치솟을 수 있다 치솟권자가 병이에요? 그러면 갑이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 하더라도 누구는 병은 치솟을 수 있다라는 말이야 의리 제한능력자네 미성년자 그럼 이제 뭐예요? 위임계약을 치솟냐 대리행위를 치솟냐 그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된다고 그럼 누구를 물었어? 대리행위 그럼 치솟아? 안 돼 위임계약은 치솟을 수 있다 그렇게 찾는 거야 그게 답을 그럼 대리행위는 치솟을 수 없다 해야 되죠 행위능력을 요하지 않으니까 매매계에서 불공정이야 그럼 궁박은 누가 기준? 권위 반 권위 그 다음에 경 무는 누구? 을 기준 이렇게 이게 문제인데 지금은 상당히 좋아하는 문제 스타일입니다 이런 스타일을 자 알아들어요? 네 자 47번 무권대리로 갑니다 47번에 대리권 없는 을이 동그라미 쳐요 그럼 대리권 없는 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머릿속에 먼저 그려지는 거야 갑 을 병 상대방 왜 그러냐면 지금 을이 무권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상대방은 웬만하면 안 바꿔요 정말 상대방이 본인이 된다? 아마 20년에 한 번 있을까 그래요 그럼 이건 그냥 그려지는 거야 무권이죠 책임 안 지죠 본인의 추인권 추인 거절 상대방 최고 철회 책임 모를 때 미성년자가 아니어야 된다 상대방이 선택한다 상속 거절할 수 없다 그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자 1번 틀린 거 오른 것은 상대방이 상당 기간 나오잖아요 이거 100% 최고야 이거 100% 최고야 그러면 상대방 병원 갑에게 최고를 했어 그런데 확답을 안 할 거야 죽어도 안 한다고 그럼 끝을 보는 거야 추인한 거야 거절한 거야 우리 시험은 무조건 거절이야 최고는요 최고는 전체가 다 자 본인이 병에게 추인해 붙네 누구한테 한 거야 상대방한테 병에게 그러면 이 병은 계약을 철회할 수는 없어 왜? 추인권하고 철회권은 상반대잖아 그럼 추인권을 먼저 행사했죠 그럼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자 갑이 본인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네 변경 추인 그 다음 일부 추인 변경 추인 일부 추인은 상대방의 병에 동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더라도 효력이 있다 그러면 안 되지 두 개는 동의 얻어야 된다고 원래 추인은 동의 얻는 게 아니에요 얘는 얻는다고 4번 의리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했죠 그럼 자신 선택에 상대방 선택에 병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어디가 틀린지 잘 봐야 돼요 상속 나왔다 끝털이 없다 해야지 상속은 있다가 나오면 안 된다고 몰라도 상관없어요 상속이 나오면 끝이 무조건 뭐예요? 없다 신의칙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한다 반한다 여기 써놓으면 신의칙에 반한다 이렇게 나오면 맞고 여기가 없다라고 나오면 맞고 이것만 나와야 돼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면 X 없다가 있다라고 나오면 X가 된다고 글자만 상속이 나올 때만 공식처럼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왜 그래요? 그건 단계 넘었어요 이제 하지 말라고 자 48번 값 소유 토지에 대하여 그런데 여기가 정답률이 엄청 떨어졌더라고 지금 봐봐 묵권 대리가 끝났죠 그다음 파트가 뭐야? 대리 파트가 끝나면 무효 취소야 그렇죠? 그럼 지금 무효가 하나 있어 유동적 무효가 우회가 그럼 얘는 뭘까? 추인이야 법정 추인 상청약을 찾는 거라고 그런데 상청약을 찾는데 사기가 눈에 들어온 거야 이 나쁜 새끼 여기 사기다 갖다 놓고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안 풀려버리는 거야 이게 그런 것 같아 내 생각에 유출을 해보니까 자 뭐라고 값 소유 토지를 있죠 값 소유 누가 사기 쳤어? 의리 사기 쳤죠? 그럼 취소권자가 누구? 상대방은 누구? 자 법정 추인이 되려면 상 청 양은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값은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누구야? 의리 청구하거나 양도하는 건 추인이 아니죠? 그럼 값은 취소할 수 있죠? 값이 취소권자니까 보여요? 자 그럼 아까 3번에 봐봐 의리 자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았어 왜 알았다는 말이 들어온 줄 알겠어요? 추인을 하려면 그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그럼 제한능력자는 능력자가 되어야 되고 차고 사기 강박은 내가 당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강박은 그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 그럼 알았다 안 안 안 어디 가서 또 이건 뭐야 지금 취소 사유가 종료가 됐습니다 이걸 지금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근데 지금 뭐야 안 갑이 주어가 누구야 갑이 취소권자가 뭐 했어 청구했잖아 그럼 취소권자가 청구했으니까 취인이 아니여 취인이요 그럼 취소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여기 의리 주어가 누구야 이제 상대방이잖아 상대방이 뭐 하면 청구하거나 양도는 취인이 아니여 아니여 그럼 취소할 수 아니 있다 그러면 의리 안 갑에게 청구했지 그럼 누가 청구한 거야 의리 누구냐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청구한 거죠 상청양은 취인이 아니여 그럼 갑은 취소할 수 있다 있다라고 바꿔야지 이게 뭐예요 지금 법정 취인이 아니여 취인이 아니잖아 상청양이니까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거지 안 볼래 더 이상 이제 자 여기 갑은 여기 보니까 여기 주어가 누구야 안갑이 주어잖아 갑이 그렇죠 갑이 뭐 했어 받았어 수령을 받았잖아 그럼 이건 취소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니까 법정 취인이지 그 다음 3의 경우에 갑이 이의를 보유했다고 이의를 보유했다면 안 돼 이건 취소할 수 있는 거야 이의보유가 있으면 이의보유가 없어야 그의 행동을 할 때 추인 후 봐주거든 갑이 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3년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도달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근데 참 서운한 건 그거예요 1, 2, 3을 읽을 때 얘가 법정 추인한 사실을 모르고 읽었다는 거 그게 서운한 거예요 내 입장은 맨날 상청약은 갈쳐놓는데 왜 이걸 내왔는데 응용이 안 되는 거냐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집에 가서 한번 검토해 보면 이제는 정답률이 확 올라갈 거야 무슨 포인트인지 아셨죠 그 다음에 49번에 유동적 묘로 와보세요 토지거래 허가고요 1번에 보면 틀린 걸 찾으라고 그랬는데 허가를 받기 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허가 받기 전이면 확정적 무효야 유동적 무효예요 유동적 무효입니다 그럼 유동적 무효의 계약은 무효이죠 무효잖아 허가 아직 안 받았으니까 그럼 우리가 요구해서 제가 해볼게요 유동적 무효이더라도 유동적 무효이더라도 1번 유동적 무효이더라도 아직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될 수 있죠 유동적 무효일 때 계약금 반환 청구 돼 안 돼 안 된다 나중에 불허가 처분이 떨어져서 확정적 무효가 되면 그때 계약금 돌려받으면 되고 허가를 받으면 계속 유효니까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겠지 그럼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을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두 번째 해약금 해제 돼 안 돼 해약금 해제 교부자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 배액을 상환해서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세 번째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차고 사기 강박 등으로 인하여 그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그걸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차고 사기 강박으로 이걸 취소를 해가지고 확정적 무효로 만들 수 있느냐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두 개는 되고 얘는 안 돼 그래서 유동적 무효는 이 두 개 세 개를 갖고 내는 거야 지금 그럼 유동적 무효에서는 유동적 무효죠? 이거 아닌데? 여기 1번 무효죠? 그럼 매수인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럼 언제 달라고 그래 나중에? 불허가 처분이 떨어져서 확정적 무효가 되면 그때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지 2번 토지거래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지정이 해제가 돼서 지정해제 보이죠? 그럼 지정해제 그럼 뭐가 돼? 확정유효 이 세 가지만 확정적 유효가 된다 그랬어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 세 가지 허가 지정해제 세 번째 재지정이 안 되는 거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 체결 시한 협력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협력 의무를 안 해 그럼 협력 의무를 안 하면 1번 협력 의무를 해야 되는데 안 해 1번 소구할 수 2번 손배청은 된다 안 된다 된다 3번 확정적으로 무효화 시킬 수 있냐고 해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협력 의무를 안 할 때 세 개 이 세 개는 확정적 유효가 되는 케이스 얘는 유동적 무효일 때 세 개 딱딱 끊어진다고 답이 안 해서 그래서 손해배상 예정은 당연히 효력이 있습니다 자 이거 유명하다고 그랬죠 이거 4번요 판례 이거 4번 판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와 지상검을 일괄 매매를 했어 일괄 매매 그럼 토지는 허가 받아야 되죠 건물은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매수자가 토지는 허가 받으면 넘겨주고 건물을 미리 넘길 수 없냐고 물었어 된다 안 된다 안 돼 분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매했다 하더라도 건물 부분에 대해서 이거 건물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전등기 해주세요 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이건 분할 가능성 없어요? 분할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이 없어서 건물만 이전 건물만 이전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의미예요 거래기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습니다 확정적으로 무효죠 그럼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그럼 규칙사유 있는 자도 규칙사유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 이렇게 그런데 작년에 문제가 배정이 됐어요 이 문제가 그래서 이건 그냥 한번 눈두덩이 찍고 갈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50번 조건과 기한을 왜 많이 틀렸지 나 이거 우리 조미정 기억나요? 조건이 미정인 조미정이 뭐야 그러면 조건이 미정일 때 양도, 상소, 처분 할 수 있다 없다 그게 조미정 아니요? 맨날 조미정은 조미정, 기미정 조미정을 해왔는데 뭐라고 했어? 여기 조미정은 안 보여요? 조, 미정이잖아요 그럼 처분할 수 있다 일본이 정답인데 이 정답률이 엄청 낮아요 이게 조미정은 돼요? 뭘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니까 매매계약에서 판례입니다 매도인에게 부과된 공과금 있잖아 그게 뭘까?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매도자가 부담하지만 매도자가 안 파니까 매수자가 내가 부담해 줄게 매매대금 1억 양도소득세 얼마나 와? 300 내가 부담해 줄게 그럼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다 없다? 있어 왜? 국가 입장에서는 받으면 되니까 세금을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불법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거예요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조건이 이미 성취했어 성취? 이게 뭐예요? 기성조건이 누구하고 만났어? 해제조건하고 기해무 무효 정지조건하고 만났어 조건 없는 법률행위 반드시 해오라고 했잖아요 이거요 내가 답안이 지져서 3번 찍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기한의 도래 기하는 소급여가 돼? 안 돼? 조건은 원래 안 돼? 특이하게 있으면 돼? 그래서 소급시킬 수 없어 그래서 조건은 기하는 이거 잘 나옵니다 앞으로도 없죠? 그런데 조건은 의사표시가 있으면 특이하게 있으면 소급이 될 수 있고 기하는 의사표시가 있어도 소급이 안 된다 이거죠? 기하는 어떤 경우도 소급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이건 기한이기 때문에 소급여가 없다고 돼 있죠 여기다 조건도 쓰면 어떻게 해? 조건의 성취의 효력은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급여가 될 수 있다 조건이 들어가면 맞는 지문이 기한도 지금 맞지 마요 이렇게 지금 알아들어요? 조건은 소급여가 있어? 없어? 없어? 기한도 없어? 그런데 조건은 뭐가 들어가면? 의사표시가 들어가면 소급여가 있다 기한은 의사표시가 들어가도 소급여가 없다 이 케이스 불확실한 사실이 발생할 때 이행기로 정한 경우에 그 사실이 발생이 불가능할 때는 이행기가 도리한 걸로 보아야 된다 해서 이 5번은 기출문제에서 상당히 잘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통제해와버린 게 낫다 했던 지문이거든요 나중에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일단 조미정이에요 조미정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조건이 미정이야 조미정 처분할 수, 상속할 수, 양도할 수 있다 처분, 상속, 양도, 담보, 제공할 수 있다 다 되는 거라고 조미정을 틀리면 회복을 못한다니까 자, 이제 물건 넘어옵니다 물건에 오면 이게 뭐예요? 지금 물청이죠? 자, 볼까요? 갑은, 아니 을은 을은 갑소유라는 거 보이죠? 토지를 권원 없이 동그라미 쳐 권원 없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뭐긴 불법이지 그렇죠? 그러면 누구 땅, 갑 땅, 누가 을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죠? 다음 설명률은 틀린 거 그럼 얘는 나가라고 할 수 있겠네 자, 1번 갑이 소유권 상실해 붙네 그럼 소유권 없죠? 그럼 물청도 없죠? 소유권과 물청은 운명을 같이 하죠? 그런데 지금 소유권이 사라졌죠? 물권이 그럼 물청을 행사할 수? 하나는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이걸 바꿔 말하면 뭐라고 했어요? 물권과 물청은 운명을 뭐라고요? 같이 한다고 지금 놓쳐도 괜찮아 왜? 다음 주도 또 해 농담이 아니에요 다음 주도 조건기한 또 해 다음 주에 대리, 묵권대리 또 한다니까 지금 놓쳐도 아버님 7번 할 거 아니야 7번 동안 하나 건져면 된다고 그래서 이게 모의고사가 선생한테는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좋단 말이에요 자, 어차피 한 번 지나가면 안 봐 2차 과목은 봐봐 단원별이잖아, 진도별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안 돌아온다고 웬만하면 그런데 갑은 여기 봐봐 갑은 의뢰 뭐야? 지시를 받는 사람이 누굴까? 지시를 받는다고 물권법에서 지시를 받는 자를 누구라고 하냐고 뭔 대리냐 묻어볼 거야 내가 아니, 지시를 받아서 한다니까 편의점, 그 사장님도 지시하잖아 그게 누구요? 물청에서 점유보조자가 나와야 되지 여기다 갖다 놓고 물청에서 대리인을 왜 끝이 보내 지금 물청하고 있는데 그럼 점유보조자에게 물청을 행사할 수 없잖아요 지시를 받아 엑스토지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차? 이게 뭐예요? 보조자, 지시가 나오면 점유보조자잖아요 걔한테 물청 행사하면 돼? 안 돼? 그럼 답이 해결되지 반은 청구할 수 없다 알겠죠? 땅 파고 싶죠? 스스로가 얼마나 어이가 없는 거야 자, 2번이 정답이요 괜찮아, 다음에 또 나와 다음 주도 자, 을이 불법 점유자죠 지워붙네 갑, 을, 이거 무단 불법 점유자죠 그럼 건물, 신축까지 했네 건물 신축했죠? 그럼 갑은 그 건물을 퇴거해? 철거해? 철거는 할 수 있고 퇴거는? 안 돼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자기 건물이잖아 그럼 퇴거는 안 되고 철거는 되고 그거 물어보잖아 그럼 어디 갔어? 퇴거 할 수 없다 맞는 거지 그럼 여기다 갖다 놓고 철거는? 여기 있다 철거 있다 이렇게 4번 갑이 엑스토지 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얘는 뭐하고 연결해? 1번하고 물권과 물청은 운명을 같이 한다 두 개 분리하면 안 된다 그럼 1번하고 4번하고 연결하고 3번하고 몇 번요? 5번 연결되기 때문에 애톨백이 2번이 답이네 그렇죠? 그런데 진짜 버릴 게 없어요 문제 다 좋은 지문들이에요 52번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보이죠? 1번에 보면 정답이죠? 52번에 52번입니다 52번에 52번이면 이게 뭐야? 정답이 좋구나 51%네 그래도 다행히 여러분들 등기하는 거 기억나요? 소유권 이전 등기 판결이잖아요 이 판결이죠 이 판결은 이행 판결이에요? 아니면 형성 판결이에요?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누구? 이건 이행 판결이잖아요 그럼 이행 판결은 등기해라? 안 해라? 등기해야지 소유권 지대가 하지 그 다음에 만약에 공유물 분할 판결이 그 다음에 만약에 공유물 분할 판결 이게 뭐예요? 형성 판결 가장 대표적인 게 공유물이죠 분할 판결이잖아요? 분할 판결이잖아요 등기해야 돼? 안 해도 권리를 취득할 수 있잖아요 얘는 형성 판결이고 얘는 이행 판결이고 안 되면 이걸로 찾아라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이 이전 등기 소송 이행 판결 등기해야 돼요? 없어도 그러니까 틀렸고요 자, 경매는 등기해? 안 해? 외곽 때문에 완납하면 소유권 일어나죠? 2번 복구가 심히 곤란할 정도로 포락됐다 포락은 어디에 쓸까? 야, 건물이 있었거든 저기에 건물이 있었는데 건물이 포락됐다? 건물이 포락됐다 이렇게 써요? 포락은 땅이 바닷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게 포락인 거야 건물은 뭐라고 그래 그러면? 멸실됐다 그러는 거야 건물은 멸실?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런데 포락은 땅이 바닷물에 잠긴 거야 그럼 다시 복귀되겠죠? 밀물 썰물 이번 여름방학 때 바닷가에 놀러가서 파도 칠 때마다 빰을 대봐 얼마나 아픈가? 그 밀물 썰물에 의해서 땅이 바닷물에 잠길 수 있어 없어 이따가 다시 또 복귀할 수 있겠죠? 복귀된다 하더라도 소유권 인정해줘 안 해줘? 소유권 인정하지 않는다 어, 나왔네 공유물, 밑에 있었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현물 분할 협의가 성립돼 버렸네 협의가 성립돼서 조정됐다는 말 보이죠? 그럼 이건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건 해야 돼요 등기해야 해야 됩니다 이건 협의, 협의가 보이죠? 이 말 했을 거예요 여기만 나와 있다면 공유물 분할 청구 판결? 그럼 등기해야 돼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죠? 소송 중에 협의가 돼 버린 거예요 협의가 협의가 협의 보여요? 그럼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하고 이거 중요하죠 알아도 체크해 주세요 저당권에 피담보 채권이 변제됐다는 건 돈 갚은 거예요? 안 갚은 거예요? 안 갚은 거예요? 갚았죠? 그럼 등기 말소해 안 해? 안 해?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종료됐어 등기 말소해 안 해? 안 해? 안 해? 전세권의 기간이 만료됐죠? 등기 안 해도 전세권은 소멸이 된다 등기 안 해도 이게 포인트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53번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53번 좋은 문제입니다 한번 봐보면 다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작년에 등기가 전혀 문제가 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꼭 체크를 해라는 건데 감은 그의 소유 부동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을하고 어떻게 했어요? 둘이 매매했어요 그런데 등기 넘어왔어 안 넘어왔어? 점유는 넘어왔어 안 넘어왔어? 넘어왔어 자 이 을은 매수자죠? 자 물어볼게요 안 써볼게요 매수자의 등기 청구권 써야 되겠다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물청이에요? 채청이에요? 채청 오케이 채청 그럼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소멸시에 걸려 안 걸려? 오케이 오케이 10년짜리 소멸시효에 걸리죠 그런데 이 매수자가 2번 뭐 하고 있어?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시효가 진행된다 안 된다? 진행되지 않는다 얘가 팔 수 있죠? 이걸 뭐라고 불러? 이걸 뭐라고? 미 등기 전매를 한 거지 그럼 미 등기 전매해가지고 점유를 넘겨줬죠? 이걸 뭐라고 그래? 세 번째 점유가 승계됐다 승계됐다 하더라도 원래 의리 갑에게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이 있잖아 소멸시에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권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거든 점유 승계가 되더라도 시효가 진행되지? 그럼 시험은 이걸 물어보는 거야 거의 여기가 보통 기본적으로 자 그럼 1번 을 매수자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을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죠? 그럼 사용하고 있죠? 그럼 동안에 시효가 소멸되지 않는다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보여요? 지금 이것은 2번 물어본 거죠 이거요? 2번 2번 세 번째 점유 승계 보인다 난 내 눈에 보이네 의리 병에게 부동산을 전매했죠? 점유 승계했죠? 그럼 을은 을이 점유를 상실할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럼 안 돼 안 돼 이때 병을 뭐라고 불러? 병은 직접 점유자가 되는 거고요 을은 간접 점유자가 돼요 간접 점유자가 돼서 이 사람은 점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는 거야? 간접 점유자라니까 직접 점유자는 점유자고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가 아니구나 그럼 점유자라고 왜 써? 얘도 점유자고 얘도 점유자잖아 그러면 옮겨갖구나 여기서 이렇게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야 아니야 점유자니까 권리 행사하고 있지 상실한 게 아니라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지금 이것은 뭐예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거 네 번째 갑은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점유하고 있는 병이 있어요 아까 미등기 점유했죠? 그럼 등기는 누구한테 있어? 갑한테 있죠? 그럼 얘가 등기를 가지고 얘한테 와 와가지고 병 나가 내가 소유자야 나가 그런다고 그러면 얘가 울고 가겠지 야 을 갑이 등기부상 소유자고 나한테 나가래 그럼 얘가 뭐라고 했어 얘한테 가서 이 식빵 준다고 그랬죠? 이 식빵이 그렇죠? 등기 내놔 그럴 거 아니야 등기 가져와 불죠? 그럼 병은 정당한 권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정당한 권원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물청을 행사할 수 없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 이게 그래서 여기는 병은 쓴다면 병은 정당한 권원이 있어 없어? 있는 자야 그러면 전원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물청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자 중간 생략 등기 봐요 의리 병에게 부동산을 전매하고 갑을 병 전원에 뭐가 있었어요? 전원에 합의가 있었죠? 전원 합의 있었잖아 중간 생략 등기 합의야? 그러면 병은 갑에게 직접 이게 포인트죠? 포인트는 뭐하고? 합의 전원 합의하고 직접이 연결되는 거야 이게 전원 합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런데 반대로 합의가 없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대위 청구한다고 해야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지 합의가 없으면 대위 청구 합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도 되고 대위 청구도 되고 자기 마음이고 합의가 있으면 직접 된다 안 된다? 합의가 없으면 직접? 안 된다 그게 포커스라고 자, 갑이 매매 대금을 완결했네 완결했죠? 그럼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응? 있다 있다 완전 될 때까지? 맞아요 맞아요 갑자기 헷갈렸어 완전 될 때까지 동시항병권 밑에다가 동시이행 항병권을 써놓으세요 동시이행 항병권을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까지 풀었죠 하나 더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14번, 15번, 16번이 주구장창 나가요 지금 이게 14번이 그래도 이게 40몇 프로고 15번도 40몇 프로 16번은 기절이네 이게 30%네 7명이 틀린 거야 16번이 주의토지 통행권인데 주의토지 통행권은 변경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역권이 변경이 안 되고 그런데 왜 이게 틀렸지? 난 참 뭘 찍어놓은 거야 답을 저 한번 봐봐요 54번 봐봐 간접점유는 알겠죠? 간접점유자는 점유자예요 간접점유자는 물권자예요? 물권자가 아니야? 물권자예요? 점유자? 점유자? 점유권 있어? 없어? 점유권은 물권이요? 아니요? 물권이요? 그럼 간접점유자도 점유자도 점유자죠? 물권 있죠? 물청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럼 간접점유자도 물청을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행사할 수도 있고 내가 받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아까 지시받은 사람 있죠? 점유보조자는 물청을 행사할 수도 없고 상대방도 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간접점유자도 점유보조자를 찾을 줄 알아야지 지시라는 글자가 나오면 점유보조자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간접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자력구제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점유보조자는 있어? 없어? 그래서 유일하게 점유보조자는 있다 몸으로 떼와야 된다 그 편의점 알바생 사장님의 지시를 받는 애 도둑놈이 새우깡 훔치고 있으면 몸으로 떼워서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그게 자력구제야 간접점유자는 도둑 들었어요 하고 가서 보면 이미 경찰에 와 있다고 긴급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점유자는 자력구제권이 없다고 했다고 다 써져 있다 마스터북에 가면 여기 간접점유를 통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불가능한가? 가능해요? 그래요? 이게 가회점이죠? 이제 신뢰가인가? 이게 가회고 여기가 지금 누구예요? 의리요 지금 여기 취득시효 하려고 하죠? 이 사람이 직접점유하고 있죠? 20년간 소유의자에 취득시효 할 수 있죠? 이분이 서울에 와 있어 그리고 여기에 아는 형님이 임차해서 쓰고 있는 거야 직접점유자 간접점유자 있죠? 20년 지나면 간접점유자도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간접점유자도 취득시효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간접점유자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간접점유가 이거 해볼게요 아까 여기 1번 간접점유자도 취득시효가 되죠 두 번째 유치권에서도 직접점유할 수 있지만 간접점유자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단 누구는 안 된다 채무자를 직접점유하고 유치권자가 간접점유하는 형태는 된다 안 된다 이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채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택임대차나 상가금물임대차보호법에서도 간접점유자도 간접점유자도 여기다 써볼게요 여기 주임법 상임법이에요 주임 상임에서도 간접점유자도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있다 단 존재조건이 있어 단 존재조건은 누구야? 직접 점유자 앞으로 인주가 되어 있거나 인사가 되어 있어야 간접점유자도 같이 대항력을 갖습니다 그럼 간접점유자 앞으로 인주가 되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전차인 앞으로 인주가 되어 있어야 나와 이게 뒤에 가면 나와 주임법의 시험 문제 있다 뒤에 보면 그래서 얘들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간접점유자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따 채무자 나올 것 같은데 유치권에서 정답은 4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풀어보게 점유자 회복자 관계 보이죠? 자, 1번 이것도 정답률이 낮아요 40 몇 프로밖에 안 돼? 점유자 회복자 관계는 세 개로 나눌 수 있었다 이것만 풀고 시작해요 뭐가 있었냐면 점유자 회복자 관계에서 1번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과실 수치권이잖아 그래서 과실을 수치할 수 있느냐 수치권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선의점유자 보이죠? 지금 마스터 북을 보면 안 돼요 저는 그래요 학교로는 모르겠고 실전 모의고사를 볼 때는 그냥 쇄설만 들으세요 집에 가서 공부할 때는 내가 마친 걸 빼놓고 모르는 걸 마스터 불고 다시 보강한 다음에 다시 푸세요 그럼 확실히 이게 기억이 오래 가는 거니까 그러면 선의점유자 보이죠? 선의 연상을 해봐 생각을 해봐 계속 마스터 북에 의존할 수는 없어 책을 들고 갈 수가 없다고 시험장은 내 머리통밖에 못 들고 가 농담이 아니고 머리에 집어넣어야 돼 최대한 그럼 선의는 과실 수치권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기 점유자는 과실 수치권이 없다 그럼 반환을 해주라 기억나요? 두 번째 점유자가 점유자가 실수로 유치 아니 그 목적물을 멸실시켰거나 훼손이 됐을 때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선자는 현존 나머지는 싹 다 전손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응이 들어가요 응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선이 자주는 뭘로 가? 현존 타주부터 아기는 뭘로 가? 얘는 뭐예요? 전 손해를 모두 물어주라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용상환이잖아 그죠? 비용상환을 말하는 거야 그럼 비용상환은 선악구별실리기 있어 없어? 없지? 그죠? 없어 괜찮아 잊어먹어 지금 오래돼서 잊어먹었을 거야 선이 점유자 악이 점유자 피로비 유익비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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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비용상환 청구권은 선악을 구별하지 않는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놈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치했죠 과실을 수치한 사람은 통상 피로비는 청구할 수 없고 특별 피로비는 청구할 수 있다 그거 잊어먹지 마라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거 그래서 이 박스가 지금 머릿속에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이 되는 거야 이게 암기가 안 된 상태에서 이 문제를 읽어봐야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이걸 좀 애와야 된다고 아셨죠? 그런데 이번 7월달에 2주 동안 이번 주 다음 주 동안에는 민총만 애와 알겠죠? 민총만 방학 들어가면 그때 특별법하고 물권을 애우라고 아니면 계약법을 애우든지 알겠죠? 항란을 몰아쳐라고 이거 찔끔 이거 찔끔 하지 말고 여기 선의점이자 보이죠? 맨날 대답만 해 선의점이자 보이죠? 직접 물건을 사용했죠? 사용이 뭐야? 과실이야 어머니 손 넘어가시죠? 과실 과실이죠? 그럼 선의점이자가 과실을 수치했죠? 그럼 이거 회복자 이거 반환해 안 해? 안 해? 안 해 왜? 선의점이자는 과실을 수치할 수 있죠? 반환해 안 해? 안 해 안 한다고 했잖아요 과실 수치가 있으니까 맞았어요? 오랜만에 맞았는갑다 선의점이자가 과실을 사용했잖아요 그럼 과실을 수치할 수 있어? 없어?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준다니까 반환하면 안 되지 자 2번 아기점이자는 수치한 과실을 반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수치권 없으니까 그리고 자신의 책임 있는 이게 포인트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실을 수치하지 못하였거나 수치한 과실을 소비해버렸다면 그걸 보상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그래서 수치하지 못한 과실의 대가는 보상해야 돼 이거 중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아기점이자가 자기 책임 없는 사유로 책임 없는 사유로 과실을 수치하지 못했다면 그건 보상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준다고 자 선타 보인가요? 선타? 선타는 뭘로 가? 전선에 보이죠? 동그라미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네 보이죠? 그럼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뭐는? 특별 필요비하고 유익비는 된다 안 된다? 된다 다음 주에 또 나와 또 나온다고 자 아기점유자가 피노비를 지출했잖아요 그럼 청구할 수 있다 왜? 선화 구별 실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55번은 정답은 1번인데 기본으로 다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자 셨다 와요 빨리 자 셨다 와요 빨리 blunt 감사 이빈